안녕하십시오 아기가 꼬마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책이랍니다 아이고야 뭐 이상한 그림이다 어머 어머 화질이 다 깨지고 아유 어머 옛날 뭐라 어 국화는 진심이었네 다시 다시 조심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화질이 다 깨져 어머냐 이건 또 앞에다가 왜 이걸 넣었을까 작게는 어쩌면 깔끔해 보였나 보다 하여튼 감사해요 아기들 귀여운 아기들 어머 어머 그대로 그럼 땡이네 아 이제 서서히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가을냄새 가을 분위기가 너무 신나는 가을 가을 밤 가을 저녁 너무 좋답니다 요즘 너무 신나는 너무 신나는 너무 신나는 너무 신나는 보도 안녕